0008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해양조입니다. 보해양조의 테마는 주류 김동연 탄산 유시민 반일여름이 가 있습니다. 보해양조, 은, 는 동사는 소주, 과실주, 리큐르, 탁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식음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소주 부문은 입세주, 보해소주, 보해골드, 저도수 소주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여 소비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하고 있음 동사는 과실주의 전문성과 다양한 주종을 개발해 온 노하우를 토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기회로 마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입세주와 아홉시반 등 소주 제품과 보해복 분자 등 과실주 스테디셀러 라인업 보유, 소주 칵테일 제품 출시 등 소주와 과실주 및 탁주 등 주류 제조 판매업 영위 대시 광주 슬래시 전남 지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보해복 분자와 매취순 등 과실주 판매로 과실주 시장 내 선두 확보 중 대시 주정과 주류 및 주정을 만드는 플랜트 기술을 모두 보유, 제품 기술력 확보한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논해 등 업계 내 입지 강화의 주력 중 재무 대시 입세주의 판매 감소에도 홈술, 혼술 트렌드와 저도주류 문화 확산 등으로 복분자, 매취순 등의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에도 지급 수수료 등의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이자 비용 감소에도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주정 다양화와 저도주류 문화 보편화로 과실주, 막걸리 등 전통주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해외에서 국내 전통주 인기로 수출 역시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보해양조의 시가총액은 94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보해양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19위입니다. 보해양조의 상장 주식수는 1억 3912만 129주입니다. 보해양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보해양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34.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10배, 6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4억원, 17억원, 11억원입니다. 단기순위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위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억원, 17억원, 마이너스 9억원입니다. 보해양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번지 74%이고 유보율은 24.3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해양조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7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84원보다 8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해양조의 종가는 676원이며 주가가 보해양조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해양조의 종가는 676원이며 주가가 보해양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보해양조은은 거래량 19만 137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261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1108주, 제2피모간에서 2만 934주, 한국증권에서 1만 8601흔 7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만 65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1100세주, 삼성에서 3만 617주, 키움증권에서 2만 8801흔 8주, 한화에서 1만 7706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만 5901흔 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만 433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600일흔 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주류 관련주 보해양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연주 있는 사람들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przez 1만 8スト1 4주를 매수하여